파이널 라운드입니다. 주먹을 더 많이 벗고 있는 천명선. 본인이 쫓기는 걸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럼요. 지금 오현진가 포인트를 잘 따네요. 그렇습니다. 주는 걸 잘 커버가 되고 있어요. 치고 빠지고요. 오현진 다시 앞손을 쭉 뻗어줍니다. 좌우로 돌려주는 발 기술이 아주 뛰어납니다. 왼손을 슬쩍 방어하고요. 오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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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현ож 오해 오 오 오연지 선수는 얕게 하네요 쉴 때는 조금 쉬고 들어가서 뭔가 큰 싸움을 할 때는 저졸적으로 해줍니다 아 좋았어요 원투 좋았습니다 원투가 나가는게 스킬과 상당히 좋습니다 오연지가 결국 복싱하는게 잽, 스트레이트, 훅, 어퍼 세가지죠 단순한 기술 몇가지 가지고 많이 섞으면서 누가 응용을 잘하느냐 그게 훌륭한 선수입니다 엄청난 반복을 하잖아요 어, 계속 회원하죠 지금 빠지는 과정에서 저는 주먹이 나오기가 힘든데 그렇습니다 덕포 천명너도 많이 지친거 같아요 라이트, 라이트, 라이트 중간 라운드가 스탠딩다운이죠 지금도 스탠딩다운이에요 라운드가 거듭될 수 기량 차이가 좀 어느정도 나 보이고 이제는 1라운드는 두 선수 모두 조용히 갔습니다 2라운드부터 약간의 객관적인 기량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오연지 선수가 적극적이면 RSC도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레프리스트 합승이죠 네 라이트, 지금도 하나 걸렸네요 아주 여유가 있어요 네 여자 일반부 라이트급 결승전 경기 마무리되기 직전입니다 경기 끝납니다 경기 끝납니다 네 일단은 기량 차이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어느정도 나아 보였고요 네 오연지 선수가 어깨를 툭 쳐주는 모습도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쓰고 있던 이야기인데요 예 오연지와 천명선 선수의 여자 일반부 라이트급 결승전 자, 판정의 결과가 이제 어느정도는 좀 예상이 되는 두 선수의 경기 내용이었어요 자, 판정 결과 기다려 보겠습니다 여자 일반부 라이트급 금메달을 중인데 역시 오연지 선수의 오연지입니다 저는 일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전대표 오연지 선수의 금메달 아 2라운드부터 뭔가를 보여줬던 오연지 선수 최전의 마지막 데뷔를 장식을 했습니다 이럴 때 참 선수들은 이제 좀 맛있는 것 좀 먹을 수 있겠다